플로우우우웅 플로우우우우웅 프로때 조금 아쉬웠는데 다시 컨디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 포인트 났을 뿐인데 엄청난 환으로 보여줬습니다 최효주 강타 그래서 주천에게 패했던 최효주 오늘은 윤총 떴어요 오오 오 받았어요 들어갔죠 쎄려고 들어갔었는데 그게 넘어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최효주 탑스피 아 네 빌려있습니다 2대4 아 윤총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일단 출발은 최효주가 좋은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총 찬스볼 성공합니다 아 날카롭네요 자 서브 득점 100% 3대7 뒤져있는 윤총 아 윤총 3구 걸리고만 그렇습니다 3대8 자 이번엔 코스 깊숙하게 잘 차이 리드를 지키고 있는 최효주 아 네 최효주가 오늘 최효주 서브 득점 윤총 네 윤총 자 또 한번 찬스볼 놓치지 않았 네 레시브를 좀 흔들어야 돼요 자 결국은 0대3 끌려가고 있는 두번째 게임 최효주의 서브 득점 긴 서브 직선으로 3대1 윤총의 포인트 탑스피 그렇습니다 공격 처음에 하고 그 다음번에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어 이번엔 나갔어요 서브 자 최효주가 더 깊숙 야 최효주가 4대4 동점을 만든 최효주 동점을 내주는 윤총 나갔어요 최효주 최초 최효주의 이번엔 공격 후반에는 좋지 않았던 두번째 게임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연속 득점을 만들고 있어요 윤총 이번엔 자기 자신감이 있는 최효주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탑스피를 걸어봤는데 8대6 아 걸리는군요 윤총 윤총 선수가 많이 어려워하네요 그렇습니다 최호주 이번에도 서브를 흔들어 윤총 6대10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최호주 탑스피네트 걸린 석점차 뒤져있는 윤총 윤총 끝내버립니다 내내 최호주의 서브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나 최호주의 서브 야 서브 득점 최호주 탑스피네트 각종 음이 카데로우 성장